2. 하고 다니면 위에 고글이나 뭐 그런거 써도 위에 그 저도 이거 하나 있거든요 괜찮더라구요 도둑놈 같은 스타일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러가지 패턴이 여러가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다니기 좋은데 병명완은 아니고 그냥 25리평이나 6만원에 팝니다 25,900원인데 애들이 맨날 많이 하고 다니죠 우리들도 있었는데 아 이거 하나 더 풀리네 다른 스타일을 운영하는데 한 번이 왔네 자기는 원래 정거신거든 나는데? 괜찮네 근데 겨울에 눈이 오잖아 눈 복실 복실하네 오케이 좀 실러볼게요 몽보스타일 같아 밑에도 꽉 차고 위에도 꽉 차고 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요것도 26,470원 방송에 요런것도 파네 여기 249,900원이야 반갓을 살 수 있네요 339,900원 900원이네 34,000원이네 신일권 아 이제 히터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귀엽네요 히터들도 65,900원이네 조그마네 6만원대 손수레차 어 침당파네요 더블인가? 아 더블이네 62,900원 그리고 이게 의자 자주 왔습니다 1.8kg 33,990원 34,000원까지 떨어졌네 가격 핫팩 핫팩 나오네 핫팩 15,790원 15,790원 몇개 있지 이게? 어 핫팩 50매에 들어가 있는게 15,790원 15,590원 15,590원 이구요 아까 그 50매하고 약간 좀 다른가 똑같은가 초이베하고 여기 또 있네요 요건 마이 핫팩 아니요 바로 핫팩이구나 바로 핫팩 군인몬된거 요것도 11,690원 11,690원 11,690원이네 얘는 30개 30개 들어있고 얘는 50개 들어있고 붙이는거 뭐 그런거일거에요 요게 보면 밀레구요 밀레에서 여러가지 나오네요 여기 마스크 밀레 마스크인데 14,990원 15,000원 보시면 되는데 요런겁니다 요게 얼굴 가리고 요거 하고 다니면 입가릴때 딱 좋죠 눈만 딱 이렇게 해놓고 요기 바라클라바 바라클라바 여기 있네요 저도 이거 하나 있긴하는데요 괜찮더라구요 이거 핫팩행 가실때 동계 때 하나 갖고하시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귀도 그렇고 약간 도둑놈 같은 스타일이 또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15,500원 보시면 되겠네요 보통 직구한 가격이네요 이 가격이면 그리고 여기는 담요입니다 담요 담요 한번 볼까요 담요인데 이게 재질이 뭐지 충전재가 아 그거구나 이것도 그냥 솜이네요 이런 담요입니다 이불이죠 지옥계 있습니다 자 이쁘게 잘 접어놨구요 여기는 콜맨에서 더블 더블인가 아이린형 책랑인데요 와 52,900원 52,900원 이고 내한 온도가 써있네요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도 때까지 되니까 지금 뭐 하고 다니게 좋은데 경영화는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 캠핑이나 오토캠핑 갈 때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네파에서 또 여기 등산 25L 가방이 있는데요 6만원에 팝니다 59,900원인데 내파 25L짜리 얘는 밀레 얘는 21L인데 49,900원 5만원에 팝니다 그리고 여기 목 여기 보면 나이키 거구요 17,990원 18,000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힙색이네요 힙색 나이키가 어 애들이 맨날 많이 하고 다니죠 우리 애들도 있었는데 아디다 쓸 거 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요거 힙색도 18,000원 18,000원 보이고 요거 두개 요거 보셔 알루미늄 등산스틱 5만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포마 써있네요 라포마 모자고 가격이 가격이 아우 아우 할아버지 같네 따뜻해 보이긴 하는데 할아버지가 않네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장갑 있습니다 장갑 옥스 요거가 3만원이고 저거 쓰레빠가 2만4천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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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 4백 구십원인데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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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천원 3만 3만 1만 5만 3만 5만 3만 5만 근데 이거 물 닿으면 완전 툭툭해서 그런거 아냐 근데 겨울에 눈이 오잖아 눈오면 눈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러긴 하다 크록스인데 이렇게 털 달린 겁니다 털 달린거고 22,000원 23,000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록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31495원 32,000원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요거는 털이 혹시를 혹시를 하네요 신어 볼게요 작은가 들어가긴 하나 들어가면 어 약간 몽고 스타일 같은 그런거네요 32,000원 정도 하는데 방안 수립합니다 이름 자체도 그래서 95, 10, 10 무지 많이 샀죠 밑에도 꽉 차고 위에도 꽉 차고 이렇게 놓는거야 옆에? 이쪽에다가? 얼마나 하는지 보여드릴께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얼마야 얼마 얼마야 상훈심에 위한 8,000원 30,000원 30,000원 아무튼 엄마가 받았다 가서 야가 받은 거 같아 잘 나왔나? 근데 비싼 거 안 샀잖아 술을 많이 안 샀잖아 기다려 마지막에 펩시 하나 먹고 갑니다 콜라 좀 먹고 500원이거든요 또 언제부터 빨대가 종이빨대로 바뀌었어 아 마음에 안 들어 빨리 먹어야지 그냥 마셔야지 나 그냥 마실래